1.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2.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재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재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재물이 소떼의 번제 희생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압해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3.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4. 그가 주압해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재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5.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재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 뜬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6.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 희성으로 불러들이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죽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7. 만일 그 사람의 재물이 양떼나 염소 때의 번제 희생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올지니 그는 북쪽을 향한 재단 면에서 주압해 그것을 잡을 것이오. 7.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재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8. 그는 그것을 그 머리와 기름과 더불어 베어서 그것의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재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오. 9.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재단 위에 사를지니라. 10.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 불러들이는 재산이 죽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11. 만일 죽게 드리는 그의 재물이 새의 번제 희생이면 산 비둘기들이나 어린 집 비둘기들로 드릴지니. 12.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재단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재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13. 그 모의 주머니는 그 깃털과 함께 뽑아서 재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 불편 나무 위에서 사를지니라. 14.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 불러들이는 재산이 죽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15. 레이위기 2장. 누구든지 죽게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재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15.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불러들이는 재사여 죽기 향기로운 냄새니라. 16.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러들이는 주의 재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16.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16. 내 헌물이 찬을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불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16. 내 헌물이 튀김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17.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제물을 죽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18.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와서 그 음식 제사에서 기념을 취하여 재단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불러들이는 제사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19.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러들이는 주의 재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20.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죽게 드리지 말지니 얘는 불러들이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21. 첫 열매들의 헌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것들을 죽게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그것들을 재단에서 불사르지 말지니라. 22.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들일지니라. 23. 내가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죽게 드리려면 불러말린 곡식의 첫 열매들의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들이되 잘 익은 이삭에서 찌운 곡식이라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물이니라. 24. 제사장은 그 기념물 곧 그 제물에서 찌운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유황과 함께 불사를지니 그것이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니라. 25. 레이웨기 3장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죄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솟대해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 없는 것을 죽게 드릴지니 그는 그 제물의 머리 안소하고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오. 26.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재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리지니라. 27. 그는 화목죄의 희생제물 중에서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를 드릴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외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재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 희생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28. 그것이 불러들이는 제사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29. 만일 죽게 드릴 화목죄의 희생을 위한 그의 제물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양대해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 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그가 그의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면 그때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지니 그가 그 제물의 머리 안소해서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재단 위 사면에다 뿌리지니라. 30. 그는 화목죄의 희생제물 가운데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를 드릴 지니 그 기름 즉 등뼈 가까이에서 떼어낸 엉덩이 전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외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외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은 재단 위에서 그것을 불사를 지니 그것이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의 음식이니라. 31.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 지니라. 32.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소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33.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재단 위 사면에다 뿌리지니라. 34. 그는 그것에서 그의 제물을 드릴 지니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니라. 35. 즉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외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외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은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향하니라. 36. 참기로 냄새를 위하여 불러들이는 제사 음식이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37. 너희가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속하는 교례가 되니라 하시니라. 38. 레이웨기 4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야 말하라. 38. 만일 어떤 사람이 무죄로 인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그 중 어떤 일을 어겨 행함으로써 범죄하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른 죄를 지으며 그때는 그가 범한 자기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화지를 가져와서 죽게 속지 제물로 드릴지니라. 39. 그는 수송화지를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 끌고 와서 그 수송화지의 머리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송화지를 잡을 것이요. 40.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화지의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에 가져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적셔 성소의 휘장 앞 주 앞에서 일곱 번 피를 뿌릴 것이며 40. 또 그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주 앞 향재단의 뿔에 그 피에서 약간을 바르고 41. 그 송화지의 모든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재단 밑에 쏟을 지니라. 41. 또 그는 속지 제물로 드린 송화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유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42. 화목지의 희생제물인 수송화지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43. 제사장은 번재단 위에서 그것들을 부살을 지니라. 44. 그 수송화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그 다리와 그 내장과 그 똥 즉 수송화지 전체를 그는 진영박 재버리는 곳인 깨끗한 곳으로 옮겨 나무 위에서 불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그는 살을 지니라. 45.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우지로 인하여 범죄하고 그 일이 지표의 눈에서 숨겨지며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거역해서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되고 그들이 그 명령을 거역하여 지은 그 죄가 알려지면 그때 회중은 그 죄로 인해 어린 수송화지를 바칠지니 그것을 회중의 성막갑으로 끌고 올지니라. 46. 회중의 장노들이 주 앞에서 그 수송화지의 머리에 안소하고 그 수송화지를 주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붐을 받은 제사장은 수송화지의 피를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적셔 휘장 앞 주 앞에서 일곱 번 뿔을 지니라. 47. 또 그는 그 피에서 약간을 회중의 성막 안 주 앞에 있는 재단불에 바르고 그 모든 피는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는 그 수송화지에게 기름을 모두 취하여 재단 위에서 살을 지니라. 48. 그는 그 수송화지를 속죄자의 수송화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니 이것으로 그렇게 할지니라. 49.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들은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화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 처음 수송화지를 불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그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니라. 49. 어떤 치리자가 무지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운데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거역하여 행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되거나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 새끼를 제물로 가져다가 그는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소하여 그들이 주 앞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 지니 그것이 속죄제니라. 50.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속죄제물의 피를 찍어 번재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 희생제물의 기름값이 불사를 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관해서처럼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51. 만일 일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무지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 가운데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되거나 그가 지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흠 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서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소하고 번재물의 장소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52.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찍어 번재단의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를 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 희생제물에서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재단 위에서 그것을 살을 지니라. 53.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54. 만일 그 사람이 속죄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앙컷을 가져다가 그는 그 속죄제물을 머리에 안소하고 그들이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그것을 잡을 것이요. 55.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속죄제물에 피를 찍어 번재단의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를 재단 밑에 쏟을 지니라. 55. 그는 또 화목재 희생제물에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에 따라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사를 지니라. 55. 제사장이 그가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55. 레위기 5장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히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 증인이면서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며 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55. 또한 어떤 사람이 불결한 짐승의 시체나 불결한 갑축의 시체나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들의 시체나 어떤 불결한 것을 만지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는 불결하게 되면 죄가 있느니라. 55. 또한 그가 사람을 불결한 것을 만졌는데 그 불결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가 있느니라. 56.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헤아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하였으면 그 사람의 맹세로 공언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의 그는 죄가 있느니라. 57. 그것들 중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그는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 할 것이오. 58.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죽게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9.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때는 자기가 범한 허물을 인하여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죽게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죄 제물로 삼을 것이라. 60. 그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위한 것을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어도 몸은 쪼개지 말며 그는 재단 옆에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재단 밑에 짜내리니 그것이 속죄 제묘라. 61. 그는 두 번째 것을 그 방식에 따라 번죄물로 드릴지니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62. 그러나 그가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올 수 없으면 그때에는 그 범죄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엘바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서 자기 제물을 드릴 것이요. 63.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속죄 제임이라. 64.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집어서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에 따라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속죄제니라. 65. 제사장은 그 사람이 이 중 하나를 범하여 지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징이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65. 그 나머지는 음식 제사와 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 징이라 하시니라. 66. 주께서 모세기야를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들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그때 그는 주께 그의 속권죄를 위하여 성소의 세켈에 따라 내가 정한 은세켈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떼에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자기 허물을 위해 끊으리라. 66. 그가 거룩한 물건에 행한 손상을 갚되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속권죄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67.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 징이라. 68. 그는 내가 정한 값으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숫양을 속권죄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몰랐던 그의 무지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69. 그것이 속권죄이니 그가 분명히 주를 거역하여 잘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69.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주를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러 자기에게 간수하도록 맡겨진 것이나 공동의 것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70.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어 맹세하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그로 인해 죄를 지으면 70. 그가 죄를 지었고 그에게 죄가 있느니 그는 그가 폭력으로 탈취해간 것이든 속이고 가진 것이든 간수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이든 그가 찾은 잃어버린 물건이든 그는 돌려자 할 것이오. 70. 또한 그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권제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돌려줄지니라. 71. 그는 자기의 속권제물을 죽게 가져와야 할지니 양떼에서 내가 정한 값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속권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72.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잘못을 저질러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그에게 사해질이라 하시니라. 73.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이르라. 번제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번제니 재단 위에서 아침까지 밤새 타기 때문이오. 재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탈 것이라. 74. 제사장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맨살에 배의 속옷을 입고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그 죄를 가져다 재단 옆에 두고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고 그 죄를 진영밖 깨끗한 곳으로 옮길지니라. 75. 제단 위의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오.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재의 기름을 태울지니. 76. 그 불은 재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76. 음식 제사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재단 앞에서 조합해 드릴지니라. 그는 음식 재물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음식 재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그것을 불살라 죽게 향기로운 냄새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77.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78. 그것은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되나니 내가 그것을 불러들인 내 재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었음이며 그것은 속죄재물과 속권재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니라. 79.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불러들이는 주의 제사에 대하여 너의 후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80.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니 그가 기름붐을 받는 날에 그들이 죽게 바칠 것이니라. 80. 영속하는 음식 제사를 위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하고 그 반은 아침에 그 반은 저녁이 드릴지니라. 81. 너는 그것을 기름으로 섞어 철판에다 만들지니 구워지면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 재물의 구운 조각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죽게 드릴지니라. 81.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붐을 받은 제사장이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드릴지니라. 81. 그것은 죽게 영원한 규례니 그것을 완전히 불살르지니라. 82. 제사장을 위한 음식물은 완전히 불살라야 하며 먹어서는 안되느니라 하시니라. 83.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라. 84. 이것이 속죄죄의 법이니라. 본죄물을 잡는 곳에서 주앞에서 속죄죄물을 잡을지니. 85.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85.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85.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나니 그 피가 어떤 의부게든지 뿌려졌으면 너는 뿌려진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85. 그러나 그것을 삶은 질그릇은 깨트릴 것이오. 만일 노쏗 때 삶았으면 문질러서 닦고 물로 헹글지니라. 86. 제사장들에 속한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87. 성소에서 화해를 위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피를 가져온 어떠한 속죄죄물도 먹을 수 없나니 그것은 불로 살을 찌니라. 88. 레위기 7장. 마찬가지로 이것이 속권죄의 법이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88. 그들이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혹 속권재물을 잡고 그는 그 피를 재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오. 89.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옆구리에 있는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요. 89. 제사장은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를 위하여 재단 위에서 그것을 불사를 찌니 이것이 속권죄니라. 90. 제사장들에 속한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90. 석권죄와 속죄죄는 마찬가지니 이둘은 한 가지 법에 따르며 속죄를 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지니라. 91. 어떤 사람의 번재를 들여주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신이 들은 번재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오. 92.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재물과 튀김판과 철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들인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93. 기름에 섞은 모든 음식재물이나 마른 것은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똑같이 가질지니라. 94. 그가 죽게 들을 화목죄의 희생재물의 법은 이러하니라. 95.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재물과 함께 들을지니라. 95.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죄의 감사의 희생재물과 함께 들을지니라. 96. 그는 그 전체 허물 중에서 하나씩 죽게 들어 올리는 제사로 드리고 그것은 화목죄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97. 감사함을 위한 화목죄의 희생재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며 그는 아침까지 조금 더 남겨두지 말지니라. 97. 그러나 그의 제사의 희생재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애물이면 그는 그 희생재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오. 98.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나 그 희생재물의 고기에 남은 것은 3일째에는 불로 사를지니라. 99. 만일 그의 화목죄의 희생재물의 고기를 3일째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99. 그것을 드린 자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될 것이오. 99.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99. 그 고기가 어떤 불결한 것에 닿았으면 먹지 말고 불로 사를지니 그 고기는 깨끗한 모든 자들이 먹을지니라. 99.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불결함이 있는데 죽게 속한 화목죄의 희생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오. 99. 또한 어떤 불결한 것, 그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가증하고 불결한 것을 만진 사람이 죽게 속한 화목죄의 희생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99. 주께서 모세의 길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길로 말하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어떤 기름도 먹지 말지니라. 99.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과 짐승들에게 찢겨진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에 쓰려니와 너희와 결코 먹지 말지니라. 99. 누구든지 사람들이 죽게 불로 제자를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99. 또한 너희는 너희의 겉이 어디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지 말지니라.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99.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99. 하묵제의 희생제물을 죽게 드리는 자는 고 하묵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죽게로 그 헌물을 가져올지니 죽게 불러드리는 제사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되 가슴과 함께 그 기름을 가져오고 그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99.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재단 위에 불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99. 너희는 또 너희 화묵제의 희생제물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99.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화묵제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앞다리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99.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묵제의 희생제물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를 주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받을 영원한 교례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느니라 하시니라. 99. 이것이 불러들이는 주의 제물 중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니 즉께서 그들을 세워 주께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기게 하신 그날 즉 주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날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신 것이니 그들 대대에 걸친 영원한 교례니라. 99. 이것이 번제와 음식제사와 속제제와 석권제와 봉헌제와 화묵제의 희생제물의 법이니라. 주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헌물을 주께 드리라 명령하신 그날에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라. 99. 레위기 8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라 말씀하시기를 너른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일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제제를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추장 두 마리와 누룩없는 빵 한 광조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라. 99.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그에게 예복을 입히고 예복을 정교하게 만든 허리띠를 띄워서 예복을 그대로 묶고 99. 그에게 흉배를 달고 또한 흉배 안에 우림과 투밈을 넣고 아론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그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멸류가 아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99.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을 성격해하고 또 그가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재단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에 부어 그것들을 성격해하고 99.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성격해하니라. 99.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옷들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며 모자를 씌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99. 그가 속재재를 위하여 수송화재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재재를 위하여 수송화재 머리에 안수화하고 그가 그것을 잡으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 주위의 뿔에 발라 그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그것을 성격해하여 그 위에 화해를 이루니라. 99. 그가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 위에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떼어내니 모세가 그것을 재단 위하여 불사르더라. 99. 그러나 그 수송화재와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똥은 진영 밖에서 불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99. 또 그가 번제로 수장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를 안수화하고 그가 그것을 잡으니 모세가 재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리더라. 99. 그가 그 숫양의 각을 쓰니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그가 내장과 다리들을 물로 씻고 모세가 그 숫양 전체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번제의 희생으로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99. 또 그가 다른 숫양 즉 봉원의 숫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을 머리에 안수화하고 그것을 잡으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99. 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오니 모세가 이들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면에 뿌리더라. 99. 그가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우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하고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그가 누룩 없는 과자 한 개와 기름 섞은 빵으로 만든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 위에 놓고 그가 모든 것을 아론의 손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 위에 놓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었더라. 99. 모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다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그것들은 향기로 냄새를 외아들이는 봉헌으로 그것은 주께 불러들이는 제사니라. 99.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주 앞에서 흔드는 제사를 위하여 그것을 흔들었으니 봉헌의 숫양에서 모세의 몫이 되니라. 99.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모세가 붓는 기름과 재단 위의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의복과 위하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성교롭게 하였더라. 99.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봉헌과 광주리에 있는 빵과 더불어 그것을 먹으라. 99. 이는 내가 명령할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으라 했던 것이라. 99. 그리고 고기와 빵의 나머지는 불로 살을 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봉헌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7일 동안 회중의 성막문 밖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99. 이는 7일 동안 그가 너희를 성교롭게 할 것이미라. 99. 그가 이날 행한 것은 주께서 너희의 죄를 속하시려고 행하도록 명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밤낮 7일 동안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기과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키라. 99.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99.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9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99. 레위기 9장 99.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료들을 불러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흠 없는 어린 송아지를 속재재물로 흠 없는 숫양을 번재재물로 가져다가 주합해드리고 99.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숫염소 새끼를 속재재물로 또 흠 없는 일련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재재물로 취하고 99. 또 화목재물을 위하여 주합해 재물로 드릴 수소와 숫양을 취하고 기름 섞은 음식재물을 가져오라. 99.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라 하더라. 99.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모든 회중이 다가와서 주 앞에 서니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너희가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니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9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재단으로 가서 내 속재재와 내 번재를 들여서 내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재하고 99. 또 백성의 재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속재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더라. 99. 그러므로 아론이 재단으로 가서 자신을 위한 속재재물의 송아지를 잡더라. 9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았으며 99. 속재재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위의 거풀을 그가 재단 위에서 불쌓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더라. 99. 또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쌓으니라. 그가 번재물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주니 그가 재단 위 사면에 뿌리니라. 99. 그들이 번재물을 그 각 뜬 것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주니 그가 재단 위에서 불쌓으고 그 내장과 달인에 씻어서 재단 위 번재물 위에서 사르니라. 99. 그가 백성의 재물을 가져와서 백성을 위한 속재재물인 염소를 취하여 그것을 잡아 처음과 같이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고 또 번재물을 가져와서 그 방식대로 그것을 드리며 99. 음식 재물을 가져와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에 번재 희생재물에 대하여 재단 위에서 불쌓으니라. 99. 그가 또 백성을 위한 하목재 희생재물로 수소와 숫양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재단 위 사면에 뿌리니라. 99. 또 그들이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것과 콩팥과 간 위에 커플을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니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쌓으니라. 99. 가슴들과 오른쪽 앞다리를 아론이 흔드는 제사로 주합해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더라. 99.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것을 축복하고 숙제제와 번재와 화목재를 드리고 내려오니라. 99.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 주의 백성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재단 위에 있는 번재물과 기름을 불쌓으니라. 99. 모든 백성이 보고 소르지르며 엎드렸더라. 99. 레이 위기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효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99. 죽게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9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성교락이 되리라. 99. 또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더라. 99.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어가라 하니. 99.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옮겼으니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니라. 99.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 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도 찢지 말라. 99. 그래야 죽지 않으며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리니라.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온 집은 주께서 불태우신 그 불탄 것을 슬퍼할지니라. 99.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리니. 이는 주에 붓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음이니라 하니.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99. 주께서 아론의 결로 말씀하시기를 너나 너와 함께한 너희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보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99.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교례가 되리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간의 차이를 구별하며, 99. 그래야 너희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교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미라 하시니라. 99. 모세가 아론과 남아있는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 말에게 말하기를 불러들인 주의 재물 중에서 남은 음식 재물을 취하여 재단 옆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99. 이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함이라.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99. 이는 그것이 불러들인 주의 희생재물 가운데서 너희 마땅한 몫이고 내 아들들의 마땅한 몫임이라. 100.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는 너희가 깨끗한 곳에서 먹을지니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라. 100. 이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죄의 희생재물 중에서 받은 너희 마땅한 몫이요. 내 아들들의 마땅한 몫임이라. 100. 들어올리는 앞다리와 흔드는 가슴을 기름을 가지고 불러들이는 재물들과 함께 가져와서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것으로 영원히 규례를 삼을지니라 하더라. 100. 모세가 속죄재물의 염소를 부지러우니 찾았더니 보라의 그것이 이미 불살라진지라. 101. 모세가 살아남아 있는 아론의 아들들인 엘라설과 이다마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그 속죄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101.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너희에게 주셔서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신 것이니라. 102. 보라 그것의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참으로 그것을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느니라 하니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라 오늘 그들이 자기들의 속죄재와 번제를 주 앞에 드렸어도 103. 그런 일이 내게 닥쳤는데 내가 오늘 속죄재물을 먹었더라면 주의 목전에 그것이 받아들여졌겠느냐 하더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하더라. 103. 레위기 11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니라. 104. 짐승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105. 그것은 낙타인데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고 그리고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며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함으로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105.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106.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들을 먹을지니라. 107.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118.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가증함이니 너희는 그 고기도 먹지 말고 그 사체를 가증함으로 여길지니라. 119. 물속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에게 가증함이니라. 119. 조류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먹지 말지니 그것들이 가증함이라. 119. 즉 독수리와 바다수리와 물수리와 수리와 솔개 종류요. 119. 모든 갈 가마귀 종류며 올빼미와 밤매와 뽀꼬기와 매 종류와 작은 부엉이가 가마우지 큰 부엉이와 백조와 펠리컨과 작은 독수리와 황새와 외갈이 종류와 물때새와 박쥐니라. 119.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조류는 너희에게 가증함이니라. 111. 내 발로 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그 발 위에 다리가 있어 그것으로 땅 위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니 그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121.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여치 종류이나 내 발이 있고 날면서 기어다니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니라. 132.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불결하게 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143.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154.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되새김질을 아니하는 것의 사체는 너희에게 불결하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불결하니라. 164. 네발로 다니는 각종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불결하니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165.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176. 땅 위로 기어다니는 기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 족제비와 쥐와 거북 종류와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177. 모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이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 누구든지 그것들이 죽었을 때에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187. 그것들이 죽어서 무슨 물건 외에든지 떨어지면 그것은 불결하게 되리니 이것은 목기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든지 어떤 그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반드시 물에 담가야 하며 그것은 저녁까지 불결하다가 깨끗하게 되리라. 188.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불결하게 되리니 너희는 그것을 깨트릴지니라. 199.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그 같은 물이 묻은 것은 불결하니 그릇으로 마시되 모든 음료도 불결하리라. 191. 그것들의 사체 중에서 일부가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다 불결할 지리니 화덕이든지 솥 감아든지 깨트릴지니라. 191. 그것들은 불결하니 너희에게 불결한 것이 되리라. 192. 그러나 세미나 구덩이는 그 안에 물이 충분함으로 깨끗할 것이나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은 불결하게 되리라. 192. 만일 그것들의 사체가 일부가 심으려고 하는 어떤 심는 씨앗에 떨어지면 그것은 깨끗하나. 193. 물이 그 씨 위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불결한 것이 되리라. 193. 만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194.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며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194. 땅 위를 키워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함이니 먹지 말지니라. 194. 배로 다니는 것과 내발로 다니는 것과 또 한 땅 위를 키워다니는 모든 기능 것 가운데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지 말지니. 194. 이는 그것들이 가증함이니라. 205.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기능 것으로도 스스로 가증하게 여기지 말며 또한 너희가 그것들로 더럽혀져 스스로를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라. 215.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215.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215.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능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225.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225.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225.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235. 이것이 짐승과 조류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법이니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라 하시니라. 235. 레위기 12장. 주께서 모세게일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랄 자손에게일로 말하라. 245. 여인이 임신하여 사내야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의 병력을 인한 격려의 날들에 따라 불결하리라. 255. 8일째는 아이의 포피살에 살례를 행할지니 그러면 그녀의 13일 동안 피의 정교를 계속할 것이오. 266. 그녀가 정교를 하게 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라. 266.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격리 때와 같이 두 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피의 정교를 계속할지니라. 277. 그녀는 정교로의 날들이 끝나면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본재물로 일련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재재물로 어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문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오. 288. 제사장은 그것을 주합해드려서 그녀를 위해 속재할지니 그리하면 그녀는 그 피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이 나아마나 여아를 낳은 여인을 위한 법이니라. 298. 만일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없으면 그녀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본재물로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삼을 것이오. 309. 제사장은 그녀를 위하여 속재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309. 레위기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거나 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가 문등병같이 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309. 제사장은 그 피부에 있는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었고 환부가 보기에 피부보다 더 깊으면 그것은 문등병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오. 311. 만일 피부에 있는 반점이 하얗고 눈으로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거기에 있는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자를 7일 동안 가두어둘 것이오. 311.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을 더 가두어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살펴볼 것이오. 321.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되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다만 딱지가 진 것이라. 331.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만일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그때는 제사장이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하르니 그것은 문등병이라. 341. 어떤 사람에게 문등병이 들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351. 만일 피부에 부스럼이 하얗게 있고 털이 휘어져서 부스럼에 생살이 급히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문등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오. 그를 가두지는 말 것이니 이는 그가 불결함이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아도 문등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그 문등병이 그 질병을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361. 만일 문등병이 그의 온몸이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니라. 371.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도단하면 그는 불결하게 되리라. 제사장은 그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381. 이는 그 생살이 불결함이니 그것은 문등병이라.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바뀌어져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381. 만일 그 질환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그는 깨끗하니라. 391. 또 살해 즉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기자리에 흰 부스러움이 있거나 희고 약한 불그스러움한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402.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얕고 거기에 있는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403. 그것은 종기에서 터져나온 문등병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거기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도 얕지 아니하하고 약간 거무스러움하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둘 것이오. 403. 만일 그 질환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역병이미라. 414. 그러나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아니하했으면 그것은 심한 종기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라. 414. 그러나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대인 속에 흰 반점 즉 약간 불그스레하거나 하얀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반점에 있는 털이 희어지고 그 자리가 보기에 피부보다 깊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터져나온 문등병이라. 424.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문등병이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니 반점에 흰 털이 없고 다른 피부보다도 얕지 않으나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때 그를 7일 동안 가두어둘. 424.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살펴볼지니 만일 그것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 선언할지니 그것은 문등병이라. 434.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에 의한 부스러움이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화상의 염증이라. 444.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쥐란이 있으면 그때 제사장은 쥐란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고 그 안에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454. 그것은 옴이니 머리나 수염에 생기는 문등병이라. 제사장이 옴 쥐란을 살펴보니 보라. 464.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쥐란이 있는 자를 7일 동안 가두어둘지니라. 474.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쥐란을 살펴보고 만일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누런 털이 없고 보기에 그 옴이 피부보다 깊지 않으면 그는 털을 밀되 옴은 밀지 말고 제사장은 옴이 있는 자를 7일 동안 더 가두어둘지니라. 474.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옴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484.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깨끗하게 된 후에 옴이 피부에 크게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옴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누런 털을 찰지 말지니 그는 불결하니라. 494. 그러나 그가 보기에 옴이 그대로 있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면 옴은 나았고 그는 깨끗하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라. 494. 만일 남자나 여자나 그들의 피부에 반점 즉 하얀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살펴볼지니 보라. 그들의 피부에 반점이 희끄무려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주근깨니 그는 깨끗하니라. 505.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니 그도 깨끗하니라. 그의 앞머리에 털이 빠진 사람은 이마 대머리니 그는 깨끗하니라. 만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헌데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문등병이라. 505.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헌데의 부스러이 마치 문등병이 피부에 생겨난 것 같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하면 그는 문등병자니 그는 불결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는 역병이 그의 머리에 있는이라. 역병이 있는 문등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윗입술에 덮개를 둘 것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부르짖을 것이니라.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 때 그의 초소는 진영밖이니라. 문등병이 의복했을 때 양털 오시거나 배 오시거나 배나 양털의 날실에나 시실에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있대. 그 질환이 의복에나 가죽에나 또한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게 있으면 그것은 문등병의 질환이니 제사장에 보일지니라. 제사장은 그 질환을 살펴보고 그 질환이 있는 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일곱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만일 그 질환이 의복에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퍼졌으면 그 질환은 부식성 문등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의복을 불사를 지니 양털이나 배의 날실이나 시실에든 또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 질환에 있는 그것은 부식성 문등병이니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이 살펴볼 때 보라 그 질환의 의복이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또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더 퍼지지 아니었으면 제사장은 그들로 질환이 있는 것을 빨라고 명령하고 7일 동안 더 간직하였다가 제사장은 그것을 빤 뒤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그 색깔도 변하지 아니었고 그 질환이 퍼지지 아니었으면 그것은 불결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사를 지니 그것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것은 속으로 부식하느니라. 또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것을 빤 뒤에 질환이 약간 거무스름하며 그는 의복에나 가죽에서나 날실이나 시실에서 그것을 찢어버릴 것이오. 만일 그것이 여전히 의복이나 또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있으면 그것은 퍼지는 질병이냐는 그 질환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이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그 질환이 없어졌으면 그것을 두 번째 빨아야 하리니 그러면 깨끗하리라. 이것은 양털 옷에나 배옷에나 또는 그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있는 문등병의 법인이 깨끗하다고 선언하거나 불결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14장 주께서 모세결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등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등병자에게서 문등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등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일곱 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돌아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묵을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되 그의 모든 털을 밀 것이여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와 흠 없는 일련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과 기름 한 록을 취할지니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을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중의 성방문에서 주 앞에 놓고 제사장은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속권재료를 들이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속죄재물과 번재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권재물은 속죄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속권재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을 찌니라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조금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에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권재물을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의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속죄자를 들여서 자기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재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재단 위에서 번재와 음식 제사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해서 그만큼 구할 수 없으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 만드는 흔드는 속권재를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부들기 두 마리를 취하되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한 마리는 번재물로 할지니라 그는 여덟째 날에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주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속권재 어린 양과 기름 한 룩을 취하여 주합해 흔드는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이 그것들을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속권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권재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을 지니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 바닥에 부어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주합해 일곱 번 뿌릴 것이오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권재물의 피를 바른 자리에 바를 것이며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의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주합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를 들이되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한 마리는 번지재물로 음식재물과 함께 될 것이며 제사장은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주합해서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문등병이 있고 자기의 정결함에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의 법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준 가난한 땅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의 소유의 땅에 있는 한 집의 문등병을 두거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에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집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것 같다 하라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질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할지니 그래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음이라 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집을 볼지니 그 질환을 살펴볼 때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있어 푸르거나 붉은 오목한 부분이 벽보다 더 깊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7일 동안 잠글지니라 제사장은 7제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들로 질환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불결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는 집 내부 안쪽 둘레를 긁어내게 해서 그들이 긁어내는 흙을 성읍 밖 불결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하며 그들은 다시 돌들을 가져다가 그 자리를 메꾸고 그가 다른 회반적을 취하여 그 집을 바를지니라 만일 그가 돌을 빼내고 그 집을 긁어내고 바른 후에 질환이 다시 나와 그 집에 발진하면 제사장이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집 안에 퍼지면 그것은 집 안에 있는 부식성 문등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면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성읍 밖 불결한 곳으로 내어갈지니라 또한 그 집이 잠겨있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니라 그 집에서 누워 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집을 살펴보되 보라 질환이 집 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리니 이는 그 질환이 낳았음이라 그는 그 집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중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적셔 그 집에 일곱 번 부릴 것이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주홍색 실을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상어빡 들판으로 날려보내서 그 집을 속지하리니 그리하면 그 집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은 각종 문둥병과 옴과 의복의 문둥병과 집의 문둥병과 부스럼과 딱지와 반점에 관한 법이니 언제 불결하고 언제 깨끗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문둥병의 법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레이위기 15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는 불결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함은 이러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하여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서 그 유출병이 멈춰있든지 그것은 불결함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불결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불결하니라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 위에 앉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을 만진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은 안장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니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불결하며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모든 목기는 물로 씻어낼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자신에게 치리를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회중을 성막문에 주압해 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받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유출병을 위하여 주압해서 속죄할지니라 만일 사정으로 인해 사람의 씨가 그로부터 밖으로 유출되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정익이 묻은 모든 옷이나 모든 가죽은 물로 빨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여 사정하면 그들은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어떤 여인이 유출이 있는데 그녀의 몸에 있는 유출이 피면 그녀를 치를 동안 따로 둘지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격리시에 누웠던 모든 것은 불결하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불결하리라 그녀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그녀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녀가 앉은 곳 위에 있는 것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어떤 사람이 일단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경수가 그에게 묻었으면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며 그가 누운 모든 침상도 불결하니라. 만일 어떤 여자가 격리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피해 유출이 있거나 그녀의 격리 기간을 지나 유출이 있으면 그녀의 불결을 유출하는 모든 날은 그녀의 격리의 날들과 같을지니 그녀는 불결하리라. 그녀가 유출의 모든 날들에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의 격리시의 참상과 같으며 그녀가 앉은 모든 곳도 불결하여 그녀의 격리시의 불결함과 같으리니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불결하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녀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녀는 자신에게 7일을 헤아려서 그 후에야 그녀가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녀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른지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리니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한 마리는 번재물로 들여서 그녀의 불결한 유출을 위하여 주 앞에서 그녀를 속죄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불결함에서 분리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힐 때에 그들의 불결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 율출병이 있는 자와 사정하여 그것으로 더럽혀진 자와 월경으로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 또한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법이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제사드리려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계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 안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와 같이 할지니 어린 수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숫양을 번재물로 가지고 올지니라. 그는 거룩한 배옷을 입고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두르고 배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재재물로 숫염소 새끼 두 마리와 번재물로 숫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재재물로 자기 수송아지를 들여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재하고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 주 앞에 두고 아론이 두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한 제비는 속재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재재물로 들이고 속재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재하고 속재염소는 광려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재하고 자신을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잡고 주 앞 재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일곱 번 뿌리지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재재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수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과 같이 그 피로 자비석 위하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리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가로 인하여 송소를 위해 속재하고 또 그들의 불결함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도 그렇게 행할지니라. 그가 송소에 속재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재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며 그가 죄 앞에 있는 재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 속재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재단 주위의 뿔들에 바르고 그 위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일곱 번 뿌려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에서 재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가 송소와 회중의 성막과 재단에 화해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려를 보낼 것이오.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려에 놓아줄지니라. 아론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송소에 들어갈 때 입은 배로 된 의복들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의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제하고 속제제의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오. 속제 염소로 염소를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며 속제제를 위한 수송화지와 속제제를 위한 염소의 피를 성수에 들여다가 속자였으니 누군가 진영 밖으로 옮기면 그들이 그 가죽과 그 고개와 그 똥을 불로 살을 찌니라. 그것들을 불사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오. 그 후에 그가 진영으로 들어올지니라.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 그 달의 십일에 너의 땅의 사람이든 너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이든지 너희는 너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그날의 너희를 위하여 속제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것은 너에게 쉬는 안식일이 되리니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지 말지니라. 기름붐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본으로 섬기도록 성결하게 된 제사장은 속제하고 배우 즉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제하며 회중의 성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제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제할지니라.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일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제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알라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가 피를 흘렸으니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이 들판에서 드리는 그들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도록 곧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목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라.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재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은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라. 그들은 그들이 음란하게 승부했던 마귀들에게 그들의 희생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지니 이것은 후대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기고하는 타국인들 중에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는 어느 누구라도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주께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고하는 타국인들 중에 이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재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죽해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죽해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고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기고하는 타국인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오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또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미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진 것을 먹는 모든 호우는 너희 본국인든 타국인이든 간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교라고 그 후에 깨끗하게 들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빨지 아니하고 그의 몸을 씻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시니라. 레이위기의 18장 주께서 모세에게 하라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고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난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며 또 그들의 윤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행하고 나의 윤례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아비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비의 아내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비의 벌거벗음이니라. 너는 내 누이의 벌거벗음을 집에서 태어났거나 타국에서 태어났거나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벌거벗음 즉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는 그들의 벌거벗음은 내 자신의 벌거벗음이니라. 내 아비의 아내여의 딸의 벌거벗음 즉 내 아비에게서 난 그녀는 내 누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비의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비에 가까운 친족이니라 너는 내 어미의 자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는 그녀가 내 어미의 가까운 친족이니라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며 너는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지니 그녀는 내 아주머니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라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녀의 딸의 벌거벗음을 함께 드러내지 말며 너는 그녀의 아들의 딸이나 그녀의 딸의 딸을 취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녀의 가까운 친족임이라 그것은 악인이라 또한 너는 내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그녀로 괴롭게 하지 말라 너는 여인이 불결함으로 따로 떨어져 있을 동안에는 그녀에게 가까이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또한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함께 성교하여 내 자신을 그녀와 함께 더럽히지 말라 너는 내 시중하여 누구도 몰래에게 주어 부를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준이라 너는 여자와 함께 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들로 더럽혀졌으며 그 땅도 더럽혀졌으미라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죄악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교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증함 중 어떤 것도 범하지 말지니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도 마찬가지니라 너희 앞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런 모든 가증함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럽혀졌느니라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혀 그 땅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라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느 것을 범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윤례를 지켜서 너희 앞에서 행해졌던 이러한 가증한 관습 중 어떤 것도 범하지 말아서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레위기 19장 주께서 모세결라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나의 안식객들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고 신상들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죽게 허먹제의 희생재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드릴지니라 재물은 너희가 드리는 그날과 그 다음 날에 먹을 것이오 셋째 날까지 남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불로 사를지니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가증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거룩한 것들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에 너는 너희 밭의 모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수확의 이삭들까지 줍지도 말지니라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또 너는 내 이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이웃을 사취하지 말며 강탈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온 밤을 간직하여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종이면서 한 남자와 정혼하였고 전혀 구속받지 못했으며 자유를 얻지 못한 여인과 누군가가 성교하며 그녀는 매질을 당하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지니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는 회중의 성황문에서 죽게 그의 소권재물을 가져올지니 곧 소권자의 숫양이라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로 인하여 소권재물을 숫양으로 주합해서 그를 위해 속지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의 행한 죄가 그에게 사해질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식량을 위해 여러가지 나무를 심으면 너희는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한례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오 3년간은 그것이 너희에게 한례받지 않은 것이 되리니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러나 넷째 해에는 거기서 나온 모든 열매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을 많이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와 함께 먹지 말라 너희는 마법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살피지 말라 너희는 머리 갈을 둥글게 깎지 말며 턱수염갈을 손상시키지 말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로 위하여 너희의 몸에 어떤 살도 배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땅이 매춘소골로 되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려하미라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애하라 나는 주니라 부리는 영들을 진인자들을 주시하지 말고 마법사들을 추종하여 그들을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는 얼굴을 종기여기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타국인은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기과하거든 너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을 너희 가운데서 나온 자로 여기고 너는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할지니라 얘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재판에 있어서나 자로 재는 일에나 저울로 타는 일에나 측정하는 일에 어떤 부리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사용할지니 나는 너희를 인도와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주의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20장 주께서 모세결라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기과하는 타국인들이나 자기 씨 중에 누구라도 몰래기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출지니라 나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를 몰래기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만일 그 땅의 백성이 그가 자기 씨를 몰래기게 줄 때에 그 사람을 적당히 눈감아 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몰래과 음행하려고 그를 따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성결케 하는 주니라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의 위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즉 자기 요새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가늠한 자와 그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자기 아비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 둘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은 난잡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미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이니 그들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로 사를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어떤 남자가 자기의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이나 자기 어미의 딸을 처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라 그들은 그들 백성의 목전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자기 누이에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어떤 남자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 여인의 군원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그녀의 피의 군원을 드러내었으니 그들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는 내 어미의 자매 나 내 아비의 자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가까운 친족을 드러낸 것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어떤 남자가 자기 삼촌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며 그들은 자식 없이 죽을 것이라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으미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내가 너희들의 그들의 땅을 이어받을 것이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리니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분리시킨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들과 불결한 짐승들 사이와 불결한 조류와 깨끗한 조류 사이에 구별을 두며 내가 불결하여 너희에게 분리시킨 짐승이나 조류나 땅위를 끼워다니는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것으로도 너희 혼들을 가증스럽게 만들지 말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나 주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갈라놓아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으미라 불의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해 쓰리라 하시니라 레위기 2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인 아로나 애들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할지니라 그러나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 즉 자기 어미나 아비나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형제나 남편을 얻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처녀인 자기 누이로 인해서는 더럽혀줄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는 백성 가운데 지도자니 스스로 더럽혀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자기들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턱수염 가를 멜지도 말 것이며 살을 베지도 말지니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여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재물들을 불러들이며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므라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할지니라 그들은 창녀나 비속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며 그들은 그 남편이 버린 여자도 얻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성결하게 하라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므라 그가 너에게 거룩하리니 이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함이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스스로를 욕되게 하면 그녀는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녀를 불러 살을 찌니라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의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부름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며 자기 옷을 찢지 말고 그는 또한 어떤 시체에도 가지 말며 또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로 해나요 또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는 또한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자기 하나님의 붓는 기름의 멸류관이 자기 위에 있음이라 나는 준이라 그는 처녀를 아내로 맞을 것이오 가부나 이혼한 여자나 비속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얻어서는 안되며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얻을지니라 또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나 주가 그를 성결하게 하미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결라 말씀하시기를 아로내기 과해 말하라 그대의 그들의 후대 가운데 있는 내 씨 중 흠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접근하지 못할지니 눈먼자나 절름발이나 납작한 코를 가진 자나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인 자나 난장이나 눈에 흠이 있는 자나 겨울병이나 딱지가 있거나 고안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로내 시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아무도 불러들이는 주의 재물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리라 그가 흠이 있으니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러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식 즉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다 먹을 것이나 다만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리니 그는 이는 그가 흠이 있으미라 그러므로 그가 나의 성소들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나 주가 그들을 성결하게 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 22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하게 하는 것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라 나는 주니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후대 가운데서 너희 모든 시 중 누구라도 자신이 불교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것에 나아가는 자는 그 혼이 내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아론의 시 중에서 누구라도 문든병자이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가 깨끗할 때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며 시체에 의해 불결하게 된 어떤 것을 만지는 자나 사정한 자나 기어다니는 것을 만져서 불결하게 된 자나 그가 지닌 불결함이 어떤 것이든 불결함이 있는 사람을 만지는 자 즉 그런 것에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하며 또 그가 물로 자기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 진이라 해가 지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니 그 후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 진이라 이는 그것이 그 음식이미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 진이라 나는 주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윤례를 지킬 진이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담당하여 좋을까 함이라 나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주니라 타국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낙은에도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오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먹을지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딸이 타국인과 혼이 나면 그녀는 거룩한 것들이 재물을 먹지 못할 것이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됐거나 이혼했거나 자식이 없어 자기 아비의 집으로 돌아와서 어릴 때 같으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거룩한 것과 함께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죽게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자기들이 거룩한 것들을 먹게 되면 허물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이는 나 주가 그들을 성결하게 함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게일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이나 이스라엘의 타국인들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원과 그의 모든 자원하는 재물을 위하여 허물을 드리려면 그들은 죽게 번제를 드릴지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드리지 마치니 이는 그것이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죽게 하묵제의 희생제물로 드리거나 자원하는 재물을 소나 양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거기에는 아무 흠도 없어야 할 것이니라 눈먼 것이나 부러진 것이나 절단된 것이나 혹이 난 것이나 괴열빼어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이런 것들을 죽게 드리지 말고 재단 위에서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로 드리지 말지니라 또한 수소나 어린 양이 어떤 것이 더 달렸거나 더 달렸거나 한 것은 자원하는 재물로는 드릴 수 있으나 소원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타박상을 입었거나 짓눌렸거나 끊어졌거나 잘려진 것을 죽게 드리지 말 것이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것으로 어떤 제사도 드리지 말지니라 또한 타국인의 손에서 이러한 어떤 것으로도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흠들이 그것들 안에 있으미라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만 일러 말씀하시기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어미에게 있게 하고 여덟째 날부터 그 이후로는 주께 불러들여질 예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암소든지 암양이든지 너희는 어미와 그 세 개를 한 날에 잡지 말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기 원하면 너희 자의로 드릴지니라 그 재물은 당일에 먹을 것이요 너희는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또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선 가운데서 거룩하게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제 뜻당해서 데리고 나온 그니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23장 주께서 모세결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일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몸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니라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불러들이는 제사를 드릴 것이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기엘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랄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소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 주시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의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주께 번제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수양을 드릴지니라 거기 음식 제사는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향기로운 냄새로 죽게 불러들이며 술 붓는 제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온 바로 그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푸른 이삭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일곱째 간식일 이튿날까지 오십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두덩이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너희는 그 빵과 더물어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드릴지니라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번제니 그것들의 음식 제사와 술 부는 제사와 더불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속제재를 위하여 숫염소 새끼 한 마리와 허묵제 희생제물을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 두 마리를 희생제물을 바칠지니라 제사장은 첫 열매들의 빵과 함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 어린 양 두 마리를 흔들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 앞에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는 같은 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을 공포하고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교례가 되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소확을 거둘 때면 너는 거두는 들 모퉁이까지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 소확 중에서 이삭도 줍지 말고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게일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게일로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달 10일은 속제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들을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지하는 속제일이니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호는 누구든지 그의 백상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지 일하는 호는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상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아홉째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주께서 모세결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과해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러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러 제사를 드릴 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쥐피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러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부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 지니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재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 지니 그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 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을 지킬 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교리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 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 지니 이는 내가 이재투당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렘위기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치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에 불을 켤지니라 회중의 성마간에 있는 증거계의 회장 밖에서 아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주 앞에 등들을 정돈할지니 그것은 너희 후대들에게 영혼한 교례가 되리라 그는 주 앞에서 정결한 초대 위에 있는 등들을 계속해서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과자 12개를 굽대 과자 1개의 분량은 10분의 1호하고 너는 주 앞 정결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차려놓을지니라 또 너는 순수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놓아 그것이 그 빵 위에 기념이 되어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가 되게 하라 안식일마다 그는 그 빵을 주 앞에 계속해서 차려놓을 것이니 이는 영혼한 언역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니라 이는 영속하는 귤에 의해 불러들이는 주의 제사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아비가 이집트인인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지랄 사람이 진영 안에 싸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들이 그를 모세기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임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저주했던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치게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해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을 짐승으로 변상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처를 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리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낸 자에게는 그에게도 그렇게 다시 할지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갚아줄 것이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는 너희 나라 사람은 물론 타국인에게도 한가지 법을 적용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저주했던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5장 주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일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으로 죽게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갖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에서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내 수확 중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로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쉼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 즉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기거하는 내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 모든 수확물로 식탐을 식량을 삼을지니라 너는 너에게 일곱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에 일곱번이요 일곱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라 너는 일곱째 달 십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제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오십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것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로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오십번째 해는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니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며 너희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로 거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환희의 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이 환희의 해 너희의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만일 내가 내 이웃에게 팔아야 하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사야 하거든 너희는 서로 압지하지 말지니라 환희의 해 후에 연수에 따라 너는 내 이웃에게서 살 것이오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며 연수의 많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올리고 연수의 적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낮출지니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압지하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행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땅은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우리의 수확물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일곱째 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한다면 그때는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 위해 내 복을 명하리니 이것이 3년 동안의 열매를 내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뿌릴 것이니 아홉째 해까지는 묵은 열매를 먹을 것이오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이미라 너희는 타국인이오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이미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을 다시 사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에서 누가 그것을 다시 사려고 오면 그때는 그의 형제가 판 그것을 다시 살지니라 만일 그것을 다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이 그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판 해들을 계산하게 하여 그가 그것을 팔았던 사람에게 나머지를 되돌려주고 그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자기가 그것을 갚아줄 수 없으면 그때는 그 판 땅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환희의 해까지 있다가 환희의 해가 돌아갈 것이오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성벽 있는 성읍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그것을 판 후 만일 년 안에 다시 살 수 있으니 만일 년 안에 그는 그것을 다시 살 수 있느니라 만일 만일 년의 기간 안에 다시 살지 못하며 성벽 있는 그 성읍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자에게 그의 후대에 걸쳐 영원히 확증될 것이며 환희의 해에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을 두루지 아니한 마을들의 집들은 그 나라의 들로 간주되어 그들은 다시 살 수도 있으며 환희의 해에 돌려보낼 것이니라 그렇지만 위인 레위인들의 성읍들과 그들이 소유한 성읍의 집들은 아무 때나 레위인들이 다시 살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레위인들에게서 샀으면 팔린 그 집과 자기 소유의 성읍을 환희의 해에 돌려줄지니라 이는 레위인의 성읍들의 집들이 이스라엘 자성 가운데 그들의 소유임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들 외곽의 들은 팔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임이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소약하여 너와 같이 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여 타국인이나 체류하는 자열지라도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에게서 고리나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게 하라 너는 고리를 받으려고 그에게 내 돈을 주지 말고 이자를 위하여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가난한 땅을 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내 곁에 관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억지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체류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환희의 해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이나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는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내 남종들이든 여종들이든 내가 가질 종들은 다 내 주위에 있는 이방인 가운데서 있게 하여 너희는 남종들이나 여종들을 그들에게서 살지니라 또한 너희 가운데서 기구하는 타국인들의 자녀들 중에서 살 것이며 그 그들이 너희 땅에서 나아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 중에서도 살 것이니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녀들을 위한 유업으로 취하여서 그들을 소유로 여 받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영원히 너희의 종이 될 것이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서로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지니라 만일 기구하는 자나 타국인이 내 곁에서 부여하게 되고 그 곁에 구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 있는 타국인이나 기구하는 자기 자신을 팔거나 타국인 가족을 가문에 팔렸으면 그가 팔린 후에 그를 다시 살 수 있으니 그 형제 중에서 누가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사촌이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그를 다시 사거나 만일 그가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느니라 그가 팔린 해로부터 환희의 해까지를 그를 산 사람과 계산하여 그 몸값은 그 연수에 따라 정할 것이오 품꾼의 때를 따라 그와 함께 정할지니라 만일 아직도 여러 해가 남아있으면 그가 팔린 값에서 그 연수에 따라 자기를 사는 그 사람에게 다시 줄지니라 환희의 해까지 불과 몇 년이 남았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에 따라 그를 사는 값을 그에게 다시 줄 것이며 그는 그를 일련 품꾼같이 여겨 다른 사람이 내복전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할지니라 만일 그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살 수 없다면 그 즉 그와 그의 자녀들은 환희의 해에 나가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내게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당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래위기 26장 너희는 너희에게 의상들이나 색인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을 전하지 말지니 이는 내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엘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애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교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줄이니 그러면 땅은 그 소선들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또 너희의 타작은 포도수확대까지 이를 것이며 포도수확은 시부리는 시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래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이니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할 것이오 칼이 너희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 명이 백 명을 쫓을 것이오 너희 백 명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존중하야며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었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멍의 줄들을 끊어서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켜리라 또 너희가 헛된 씨를 뿌리니 이는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이미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너 얼굴을 두리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오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그때는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여 일곱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너희 능력의 교만을 부수고 내가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만들 것이오 너희 힘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니 이는 너희 땅이 그 소선들을 내지 않을 것이오 그 땅의 나무들이 그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미라 만일 너희가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재앙들을 일곱배나 더 가져오리라 내가 또한 너희 가운데 들심승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오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감수시킬 것이오 또 너희 대로가 황폐하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나에게 고침받지 않고 내게 반대하여 행한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너희 죄들에 대하여 너희를 일곱배나 더 할 것이라 내가 너희가 칼을 가져와서 내 언약의 안갚음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원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오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또 내가 너희의 식량봉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동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도록 먹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게 반대하여 행하며 나도 진노 가운데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리니 나 곧 내가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하여 일곱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오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형상들을 베어내고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외에다 던질 것이오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또 내가 너희의 성업들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오 또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받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놀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입안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진짜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업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안식을 즐기리니 그때서야 그 땅이 쉬어 자기 안식을 즐기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한 그 땅은 쉬리니 이는 그 땅이 너희가 그 위에 거하고 있을 때에 너희 안식일들에 쉬지 못했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위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을 보내리라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쭈추리니 그러면 그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오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마치 칼 앞에 서 있듯이 서로에게 쓰러질 것이오 또한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도 없으리라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치우리라 너희에게서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 속에서 쇠잔해지고 또 그들 조상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쇠잔해질 것이라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잘못한 그들의 허물과 또 그들이 나에게 반대와 행하였던 그들의 죄악과 그들 조상의 죄악을 함께 자백하면 나도 그들에게 반대와 행하여 그래서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왔으니 만일 그때 그들의 할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형별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내가 야곱과의 내 언약을 기억하며 내 이삭과의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내 언약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도 기억하리라 그 땅이 그들의 힘없이 그 땅이 그들이 없이 황폐하게 있는 동안 그 땅도 그들보다 남겨져서 그의 안식을 즐길 것이며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형별을 받아들이리니 이는 즉 이는 그들이 나의 명령들을 멸시하기 때문이오 그들의 혼이 나의 규례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의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미라 그러나 내가 이방의 목전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조상들의 원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이 주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운 규례와 명령과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주께서 모세의 계엘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순전한 소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주께 너의 정한 값으로 정해지리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며 너의 정한 값은 성소의 세켈로 은 50세켈로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 값은 30세켈로 될 것이니라 5살에서 20살까지면 너의 정한 값은 남자는 20세켈리여 여자는 10세켈리니라 1개월에서 5살까지면 너의 정한 값은 남자는 은 5세켈리여 여자는 너의 정한 값이 은 3세켈리니라 60세 이상은 남자면 내가 정한 값은 15세켈리여 여자는 10세켈리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너의 정한 값보다 더 가난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하되 그가 서원하는 능력에 따라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들이 죽게 예물로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어떤 사람이 죽게 그런 것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할 것이라 그는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나 만일 그가 어떻게든지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것과 그 교환한 것이 거룩할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어떤 불결한 짐승이므로 죽게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줄 것이오 제사장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평가할 것이오 제사장인 내가 평가한 대로 그 값은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시 사려고 하면 그 사람은 너의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자기 집을 성별할 때에 제사장은 좋든지 나쁘든지 그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집을 성별하였다가 다시 사려하면 그때에는 내가 정한 값의 돈에다 5분의 1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집이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의 일부를 죽게 성별하려면 그 밭의 씨앗에 따라 내가 정한 값이 되리니 보리 씨한 호멜은 50세켈로 평가할지니라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환희의 해부터 성별한다면 내가 정한 값에 따라 정해질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환희의 해 이후에 성별한다면 제사장은 다음 환희의 해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그 돈을 그에게 계산할 것이오 내가 정한 값에서 감히 감해 줘야 할 것이니라 만일 그 밭을 성별한 자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시 사려고 하면 내가 정한 값의 돈에다 5분의 1을 더할 것이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밭을 다시 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팔았으면 그것을 더 이상 다시 사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밭이 환희의 해가 되어 돌아오면 바쳐진 밭으로서 죽게 거룩하게 되어 그 소유는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밭을 사서 죽게 성별하였으면 제사장은 너의 정한 값의 가치를 그에게 계산하되 환희의 해까지 할 것이오 그는 그날에 내가 정한 값을 줘 죽게 거룩한 것으로 드릴지니라 그 밭은 환희의 해 그 밭을 판 사람 즉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색깔 들어하되 이 십 개라가 한 세 개를 될지니라 짐승들의 첫 배 새끼만이 주의 첫 배 새끼가 되리니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아무도 그것을 성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불결한 짐승이면 그는 너의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다시 사되 그 값에 다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혹 다시 사지 못하면 내가 정한 값에 따라 팔 것이니라 그렇지만 받쳐진 것 곧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증 것 중에서 죽게 받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기 소유에 받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다시 사지도 못하나니 받쳐진 것은 모두 죽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 중에서 받쳐진 것은 받쳐진 그 누구도 다시 살 수 없나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죽게 거룩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11조들 중 어떤 것을 다시 사려면 그는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소떼나 양대 11조에 관해서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열 번째 것은 죽게 거룩한 것이니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피지 말고 바꾸지 말지니라 만일 그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바꾸면 이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하리니 다 사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라